아이쿠. 깃댕기라도 좀 해주지. 리본이 하나가 어디 갔지? 그래도 예쁘네, 응? 영상이 조작됐다는 얘기야? 이거 한번 봐줘. 이게 뭔데? 허채영 진료기로. 이 정도면 산소옥계 없이는 힘들었을 텐데. 마지막으로 연락했던가? 아, 몰라. 기억도 안 나. 13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30년 동안,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어. 그래서 허채영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? 작년에 돌아가셨어요. 작년에 돌아가셨어요. 동생이 와서 작년까지 치렀는데 전혀 모르셨어요. 전혀 모르셨어요. 내가 불렀어. 좋은 자리니까 다 같이 축하해 줘야지. 괜찮으시죠? 그럼. 허채영 씨. 네. 얼마 전에 우리 재단 앞에 지나가지 않았나? 재단 앞을요? 아니요.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? 그래? 그거 참 누가 보면 쌍둥이인 줄 알겠는데. 정말 당신 아니야? 당신까지 왜 그래. 사모님, 잘 지내셨죠? 더 멋있어졌네요. 감사합니다. 윤지 씨 오랜만이에요. 네. 안녕하세요. 우리 윤진이도 허 교수 같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. 걱정 마세요. 허 교수 만나고 있으니까. 뭐. 아니 뭐. 허 교수 같은 사람이요. 윤진이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진짜야? 내가 실수했나? 아직 말씀 안 드렸어? 아, 뭐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예요.